영화는 힘이 정말 컸습니다. 인적도문 농촌 마을은 포비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. 근처에서 유명한 맛집 하나를 찾았습니다. 뉴질랜드식 고기 파이입니다. 겨울날 따뜻한 음식이 생각날 땐 커피 한 잔과 함께하면 더없이 좋을 점심 메뉴라고 합니다. 잘 익은 고기 요리가 먹음직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. 뉴질랜드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뉴질랜드식 국민 간식이죠. 한국에서 맛볼 수 없었던 간식이라 더 맛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